안녕히 계세요. 할머니! 어디 가요? 할머니 같이 가. 같이 가자니까. 할머니. 할머니. 할머니 이제 가요. 할머니 이제 가자. 이제 가자. 할머니. 할머니. уйте lite săראiu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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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여기거든요. 여기요. 네, 제가 걸었어요. 안녕하세요. 저 아람 녹음실에서 나왔습니다. 이상우라고 합니다. 한은수라고 해요. 잘 부탁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런데 좀 늦으셨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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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좀 들어볼까요? 할머니 다 끝났어? 예, 다 끝났어요 잘 또 간다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요 여쭤봐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강하숭이고 강자 하 자, 순자요? 연세가 72 여기 몇 년 사셨어요? 대밭 쪽에 이사 온 지가? 52년 52년 되셨어요? 대밭 소리 너무 좋네 언제가 제일 좋아요? 바람 불고 눈보라 칠 때 좋지 싹 소리가 나면 싹 소리가 나면 마음이 신나 기분이 풀리고 얼마나 좋나 알았어요, 좋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저거 제가 거프고 밥먹어요 빨리 드세요 어 녹음한 지 오래됐어요? 한 5년 됐어요 음 5년 치곤 잘하네 뭐, 배웠어요? 봐봐요. 피나네. 이렇게 해봐요. 이렇게 해봐요. 괜찮아요. 이렇게 해봐요. 이렇게 해봐요. 높이, 높이. 심장보다 높이. 그렇지?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? 우리 할머니한테서요. 할머니와 같이 살아요? 좋겠다. 근데 요즘엔 좀 편찮으세요. 이게 뭐예요, 이게?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많이들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좀 많아 보여가지고. 내가 못 먹을 것 같아요? 남기면 안 돼요. 그리고. 그리고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